짝짜렁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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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놀라고? 저온가? 수급주의 해놨네요 다들 도전해봐요 1톤짜리 3톤짜리 오늘의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저녁에 7시쯤 도착을 해서 세팅을 시작했어요. 모든 팀들이 저희 팀도 세팅을 시작했는데 로봇에 장착되는 미니 PC가 기존에 쓰던 PC가 아니라 새로 쓰는 PC였단 말이에요. 기존에 쓰던 게 재쓴 AGS 올인이면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건 나노라고 해가지고 더 사양이 낮은 버전이에요. 더 저렴한 버전. 그렇게 바꿨던 이유는 저희가 이번 전시회 말고 다른 대회를 나가는데 일정이 겹쳐서 금요일 날 있거든요. 그때 쓸 PC를 기존의 PC로 골랐고 이번에 전시회는 나노를 써서 하자라고 해서 급하게 바꿨는데 소프트웨어는 환경 세팅이 중요하잖아요. 나노가 확실히 느리고 그리고 제대로 안 되고 시간이 쪽팍해서 제대로 환경 세팅을 못하고 왔죠. 저희가. 그래서 어제 저녁 11시까지 준비 시간을 줬는데 그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약간의 멘붕이 오긴 했지만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안 돼서 그냥 기존에 PC를 가져오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마침에 차를 빌려서 새벽에 왔어요 가지고 intimate career. 메ddnan finds 시험은 시험상 먹고 있는게 편해 백업을 합시다. 하이. 하이. 와 너네 약간 소린 무순같아 이거 아니요? 아니요 아니면 사랑했지 아니면 사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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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변화가 있는 조합이 주제공사 주제공사 전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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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응 이거 수수스피프스피키 거길 할까? 거길 왔어 장식 차라리로 저아넣어 밀카시커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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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하나 또 Dank corrupted 지켜보면서 Me Premier vital 왜 이렇게 재료는 물어봤어? 왜 이렇게 재료는 물어봤어? 똑같이 있지만 많이 돌린 미슈? 응 많이 돌린 미슈 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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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지? 아 너 이렇게 재료 많이 안 봤어 와 일단 재료는 물어봤어 아이콘에 넣은 거다 이거 하면 그냥 가리스는 낫지 않아 드디어 1일차가 되었고요 아 정확히는 1일차 행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나가서 아침 8시쯤 가서 미리 친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천안에서 여기까지 기존에 쓰던 저희 미니피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로 교체해서 거기에는 이미 저희가 다 세팅해 놓은 코드들이 있어서 바로 주행을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주행을 했고 다행히 그거 세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일찍 갔고요 아침 8시부터 지금이 5시 반인데 지금까지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시연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9시간 만에 앉아보는데요 마침 숙소에 안마의자가 있어서 안마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째 날 소감은 그동안 로봇을 만들 때 저희 눈에는 되게 멋있는 로봇이었죠 되게 애정하고 그리고 멋있는 작동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개컨적으로 봐도 이 로봇은 멋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아볼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시하면서 되게 외부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어른들도 많이 만나면서 저희 로봇을 시연하고 설명해 드리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로봇에 대해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진짜 재료 하나부터 객체인식은 어떻게 했고 이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틀어서 저희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더 생겼고 우리 로봇에 애정이 더 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관심을 줬다는 게 좋았고요 내일도 똑같은 작업을 할 텐데 이렇게 오래 서 있어도 별로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람들 도와줬으면 좋겠고 우리 로봇을 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잘 설명해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은 지금 사실 시험 기간이라 시험이 2,3주 내에 밝혀있거든요 남은 시간은 시험공부도 하고 안마의자에서 안마도 받으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담아두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영상이야 아 그래? 번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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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의 목철이 다르잖아 오늘 이거 골랐잖아 짠 나 갓게 해먹고 싶다 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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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잘 돼서 다행이다 응 어제 왜 자면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했으면 좋겠어 나 계속 시뮬레이션 돌렸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부터 시작해서 너 이거 인기 좋아서? 나 이 기분 좋아서 왜? 나 이런 불빛 되게 좋아해 프레시 난 똑같은 줄 하려고 했는데 좋아? 어 맛있다 우와 우리 세포? 어 조금 세포졌네 또 화장하다 다음에 다음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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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또 못 맞추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서든 안 해봤어? 서든 서든 무빙 체크한 다음에 쭉쭉 데려야지 오 에이 아니지 이러면 나도 샀지 에이 아니 진짜로 어디 있었어 나 일부러 안 그랬지 하나 하나 아유 지금 내 1등이자 빨리 커피 사라 구나 누가 가냐 누가 가냐 아니 일단 백성화는 못 봤잖아 아니 기다리고 쏘는 게 어딨어 어 이름 알리기야? 본인 알리기야? 싹 돌고 올게 한 바퀴만 다행히 이트로는 날에는 관계자분들이 많이 안 오셔서 조금 널널한 편이에요 다른데 못 가봤는데 안된다고 뭐 아 베트남 버텨 한 번에 넣으세요 나 공랑 많이 올리고 넣었거든 들어왔어? 한 번에 주셨나요? 송영아 한 번에 했어 형 못 넣으면 진짜 실망인 거 알잖아 한 시인가 두 시... 우와! 뭐야 방금 실패한 거야? 테스트 테스트! 안 들어가는데? 세곱의 듀 VISTA 아! 에이 에이 이렇게 해 잡으면 괜찮을 거 같은데 와이엇 아잇!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지금! 엔재! 에이! 이거? 세웠어! 세웠어? 바구시랑 같이 하는데?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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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dno Open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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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